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 반까지, 밤부터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육이 이런 교육을 지금 처음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이댁에서도 이런 교육을 작년부터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국내에는 이런 교육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시간 분배가 잘 안 돼서 원래는 조금 더 제가 해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이런 파트들을 몇 가지 그려봤잖아요. 이런 파트들도 있고 이거는 컬렉터들 파트들이고 그 다음에 208핀짜리 소켓을 그려야 되는데 소켓을 그냥 사실 208핀 소켓을 그린다기보다는 208핀짜리 IC를 그리시면 돼요. IC를 그리고 소켓이라고 쓰면 소켓이 되는 거니까 그 소켓의 표현을 굳이 라이브러리한테 다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냥 208핀짜리 핀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릴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리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칩에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제가 아까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버려서 잠시만요. 아까까지 진행했던 게 지금 아까 스위치 몇 개 여기다 넣었었는데 다 저장을 안 해서 저는 날라갔네요. 그리고 제가 공유풀도 통해서 라이브러리 드렸던 게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 208 언더바 SOCKET라고 소켓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그려볼게요. 뉴 파트 이거는 이제 IC니까 U로 시작해야 되죠. U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IDEC MPW라는 이름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 할게요. 여기다가도 IDEC MPW라고 집어넣고요. 208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플레이스 핀 해서 하나 해서 1번 해가지고 넘버링을 하면 1, 2, 3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따로 넣었는데 플레이스 핀 어레이라고 씁니다. 이건 어디냐면 일단 지우고 플레이스 핀 어레이가 이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네요. 플레이스 핀 어레이라는 게 있고 얘를 클릭하면 스타트 네임 정하고요. 몇 개를 할지 정하고 이렇게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네임 1번 네임이랑 넘버 1번 정하고요. 핀 개수는 208개 208 증가는 하나씩 되고 핀 스페이스 그러니까 핀과 핀 사이의 거리로 1로 지정해놓고 오케이 하면 뭔가 쭉 생겼죠? 일단 그냥 놓아볼게요.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208핀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너무 길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1번부터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길어서 만약에 얘를 저장해서 불러볼게요. 제가 idek mpw라고 했죠? 그 칩을 불러보겠습니다. idek 이렇게 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당연히 네모랗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모양을 네모랗게 좀 잡아주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작업이에요. 208을 4로 나누면 몇 개를까지죠? 이거 보고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열 그러니까 보통 이거 회로도 볼 때 나중에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보통 시계방향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9시 방향 12시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9시 방향에는 52번까지 있고 53번부터 104까지 6시 방향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모양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몸이 기니까 좀 줄이고요. 아이쿠 보통 사실 제 사무실에는 모니터가 3개 있거든요. 이거 작업할 때 데이터 시트도 열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니터가 좀 작아서 좀 많이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그리고요. 그린 다음에 이게 다 잡혔다면 다 잡혀 있다면 외곽 라인을 따로 그려줘야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외곽 라인을 따로 그려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린 게 제가 나눠드린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다 그렸다고 치고요. 얘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라이브러리 명이 208 언더바 소켓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페이지에다가 넣어볼게요. 페로드에다가 페로드에다가 페로드에 넣는데 그대로 한 번 넣어볼까요? 일단 뒷포트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페로드에 208 언더바 소켓 클릭해서 넣는데 페이지가 좀 작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삭제하고요. 이럴 때는 일단 그냥 닫고 닫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닫고 아까 열었던 게 이 페이지거든요. 동일한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에 아 이건 따라하세요. 페이지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거기에 페이지 프로프티 를 설정할 수 있는 이 탭이 있습니다. schematic page 프로프티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페이지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사이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밀리미터로 해요. 그래서 A4 용지하고 거의 비슷한 여기에 A4가 A4 용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대부분이 A3로 합니다. A4는 너무 작거든요. 회로도로 그리고 나중에 프린팅을 했을 때 A4 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회로도 조금 작은 편이어서 A3로 설정을 하고요. 대부분의 A3 아니면 좀 너무 회로가 많다 그러면 A2도 많이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A3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 페이지 1번이라는 게 A3 페이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달라졌죠. 많이 커졌죠. 이거는 나중에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말로 설명해서 제가 실제 해놓은 거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아까 다시 208핀 소켓을 불러올게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불러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회로도 작업이 시작된 거죠. 최초로 내가 만든 페이지 1번 페이지에 SOC SOC가 아니라 208핀 소켓이 소켓 IC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라인은 하나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부품만 갖다 놓은 겁니다. 잘 안보이니까 가운데 이름을 좀 크게 해놓을게요. 이게 잘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구를 더블클릭해서 사이즈로 좀 바꾸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 보이게 더 구해야되나 네 네 볼만하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드 돌고 있는데 나중에 보드 보시면 아쉽겠지만 거기에 그 보드에 붙어있는 208핀짜리 AQF 핀 소켓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핀들을 빼야되잖아요. 근데 어? 페이지가 작아요. 지금 저 큰 보드를 제작을 해야되는데 이 페이지에다가 모든 부품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를 페로드 페이지 다시 프로젝트 가서 스키매틱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뉴 페이지 그러면은 페이지 2번 나오고요. 오케이 하면 페이지가 하나 더 생성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사이즈 들어가서 밀리미터스에 A3 정도 하고 확인 아 물론 여기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든 다음에 커스텀으로 크게 만든 다음에 한 페이지에 다 그려둬도 되는데요. 아 네 나중에 회로도 보려면 힘들겠다. 당연히 그래서 나눠 그리는 거예요. 이 회로도라는 건 사실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봐야 됩니다. 일단 아트웍 당연히 뭐 아트웍 개발자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보드를 사용할 사람들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회로도는 나 혼자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보드를 만든 다음에 이 보드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굳이 여기다 대고 만든 전마자 208핀 크게 그림 그렸잖아요. 써놨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당연히 A3로 했고요. 아 했구나. 네. 근데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페이지 1번에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가독성을 나중에 좋게 하고 해서 리네임 해가지고요. 페이지 저는 01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1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01, 02, 03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거든요. 01에 하이픈 한 다음에 10S28 소켓 여기는 이제 이름 잘 알아서 붙이면 되죠. 소켓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붙일게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한 뭘 그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 페이지에는 핀 헤더를 놓을 겁니다. 지금 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켓의 주위에 수많은 소켓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암놈 순놈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소켓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켓들을 놓는 이유는 앞쪽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보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소켓들을 넣은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PGA의 모든 핀들과 FPGA 아 목적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칩에 있는 모든 핀들을 FPGA에 연결하기 위해 이 보드가 사용되는데 연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핀이 VDD인지 그라운드인지 어떤 시그널인지 출력인지 입력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드를 어떤 칩이 들어가도 이 보드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켓을 넣어놓고요. 그 보드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해볼까요. 보드에 확대를 해보면 한쪽 열은 칩 한쪽 열은 FPGA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칩이 208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8핀을 모두 헤더핀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 소켓의 모든 핀들을 208핀을 주위에 뽑아놨고요. FPGA의 모든 아이오드들을 다시 헤더핀을 뽑아놨어요. 그러면은 그 점퍼핀이라고 하죠. 두 핀짜리 점퍼핀을 예를 들어서 1번에다가 딱 꽂으면 여기에 있는 1번이랑요. FPGA의 이 FPGA J8번의 1번 핀이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수동으로 수동이죠. 자동이 아니라 헤더핀을 꽂으면 그러면은 그 1번이 1번을 FPGA에서 어떤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더핀들을 이제 보드에 구현을 할 거예요. 좀 더 쉬운 보드를 예제로 들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러도 그러니까 이렇게 헤더핀을 만들게요. 헤더핀 헤더핀을 보시면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2열짜리 2열에 52핀짜리 헤더핀입니다. 1열에 26핀이 들어가나요? 한 열에 그러니까 왼쪽에 26핀 오른쪽에 26핀 해서 총 52핀짜리 헤더핀 50핀인데 시그널을 보시면 더 가깝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실제 보드에 1번핀은 여기 있거든요. 칩 핀 칩 하이픈 핀 1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편하게 그렇게 붙인 거고요. 여기에 칩 하이픈 핀 1번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아까 그렸던 아까 그렸던 208핀에 208핀의 소켓에 이렇게 시그널을 붙여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칩 하이픈 핀 1번 그래서 1번부터 208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헤더핀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회로도 해서 구현해 볼게요. 208핀이잖아요. 쭉 들어가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줌인 줌하우스 되거든요. 여기다가 1번 핀에다가 내가 칩 하이픈 핀 1번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데 핀을 연결하는 건 칩에 내가 부품에 핀을 라인을 연결할 때는 보통은 플레이스 와이어 해가지고 이걸 씁니다. 일단 해볼게요. 어차피 이건 다시 주우기에는 플레이스 와이어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을 빼고요. 하나 뺐죠. 없던 핀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제 보드에서 이 IC의 208핀짜리 IC의 1번 핀을 다른 핀과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빼는 거잖아요. 와이어를 뺐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에 붙여서 보시면 플레이스 넵 알리스 해가지고 알리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네이밍을 붙일 수 있는 이 아이콘인데 얘를 클릭하면 창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핀 아 칩이라고 해야죠. 칩 하이픈 핀 1번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회로도를 보면 이걸 분석해 보자면 이 208핀짜리의 IC는 1번부터 208번까지의 핀 번호가 있고요. 그 핀 번호에 1번 핀의 이름이 치 2번 핀 컨트롤 C 해서 이거 복사한 다음에 붙인 다음에 얘는 끝에 자리만 2번 하면 2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이걸 이 그림을 이거를 와이어를 연결할 때 사용했던 플레이스 와이어는요. 이 페이지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이 페이지에 있잖아요. 자 이 페이지에 일단 이 페이지에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아까 52핀짜리 헤더핀 넣을게요. 헤더 핀 한 다음에 26바이 2가 되는거죠. 어 여기있다. 헤더 26 곱하기 2짜리 이거거든요. 요거일 때 하나만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자 1페이지는 이게 있는데 얘를 이것까지만 놓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자 여기에 1,2 버핀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1페이지에 칩핀 1이랑 2페이지에 칩핀 1이랑 연결될 것 같잖아요. 연결 안됩니다. 실제 하도적으로 나중에 아톡을 할 때 이 시그널은요. 플레이스 와이어는 같은 페이지만 적용되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1페이지에 얘랑 2페이지에 얘랑 이름은 같지만 저나 다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주려면 따로 오프페이지 커넥터를 와이어를 사용해야 돼요. 얘는 지우고 오프페이지 와이어는 어디있더라 여기있네요. 플레이스 오프페이지 커넥터 아이콘 중에 보시면 플레이스 오프페이지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두가지의 심볼이 나와요. 얘는 만드는거 아닙니다. 있는거 쓰는거에요. 얘는 만들어서 쓰면 되지도 않고 적용도 안될거구요. 다시한번 여기 심볼 중에 큰일났다. 오프페이지 플레이스 오프페이지 커넥터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둘다 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입력이나 출력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른데 사실 이거 구별 안합니다. 회로도 해서는 그래서 저는 입력이든 출력이든 그런거 무시안하고 그냥 모든 오프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갈 시에 연결하려는 시그널들은 무조건 아무거나 사용해요. 이거 해서 하나 갖다 놓고 일단 복사해놓고요. 얘를 돌려야 되잖아요. 얘랑 연결해야 되거든요. 얘랑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 부품을 180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냐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로테이션 하면 90도씩 돌아간다. 90도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두 번 하면 180도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우고요. 얘를 앞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 사이는 플레이스 와이어로 해야 돼요. 플레이스 와이어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붙여야죠. 얘도 칩 핀 1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페이지에 얘 그대로 복사해서 이 페이지 간 다음에 여기다 연결할 거거든요. 이거 또 뒤집어야 되네. 붙인 다음에 또 뒤집을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때는 이거 쓰셔도 돼요. 호리륜탈리 해가지고 미러 미러도 되게 이걸 쓰시면 바로 뒤집어져요. 180도 그래서 얘에 붙이면 이제 이제 이 칩의 1번 핀 칩-핀 1일이랑 이 페이지에 있는 J1 커넥터에 1번 핀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을 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제가 만든 회로도랑 다 설명으로 다시 좀 전환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페이지에서는 와이어플레이스를 해서 이름 그냥 지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은 페이지라면 만약에 이 커넥터가 금방 설명했던 거 한번만 더 부연 설명 같은 페이지라면요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제일 사실 연결에 제일 편한 건 이거죠. 요거 이건 당연히 연결된 겁니다. 근데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보통 저렇게 잘 연결 안 해요. 이렇게 하나 하고요. 이거 이름 붙입니다. 아까 여기 밑에 와이어에 ABC라고 적혀있는 거에 칩핀 1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얘 둘이 연결된 거예요. 이거 연결된 걸 어떻게 아냐 보세요. 와이어를 찍은 다음에요. 마우스로 이거 그냥 보세요. 와이어를 찍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고 셀렉트 엔터이어넷 누르면 두 개 활성화되죠.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셀렉트 엔터이어넷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더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좀 무식하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다섯 핀 여기는 2번으로 할게요. 2번 2번 여기는 3번 이런 식으로 4번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와 같이 똑같이 여기다가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셀렉트 엔터 엔터 이렇게 해서 누르면 아시겠죠? 얘는 같은 이름으로는 다 연결이 된 거고 같은 이름이 아닌 건 당연히 연결이 아닌 거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핀들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연결된 거에요. 페이지를 넘어가려면 뭘 써야 된다? 네. 오프 칩 커넥터 이 아이콘을 써야 된다. 이거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다시 ppt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회로도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좀 많이 많이 설명드릴게 아 그리고 여기 회로도 작성해서 제가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 말씀 안 들었는데 아까 부품 하나씩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시트 이거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서킷 해가지고 보통 대부분 회로도 나와요. 사실 그 회로도를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에요. 아까도 뭐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귤레이터 부품 선정할 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 자료가 데이터 시트에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서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저도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레귤레이터나 이런 IC 쓰지 그러니까 이런 IC들은 대부분 이렇게 퀄 어플리케이션 서킷을 보고 대부분 구현을 하고 근데 근데 사실상 보드를 실제로 이렇게 딱 구현해서 보드가 딱 나와서 테스트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불트짜리 서킷을 딱 구현해가지고 실제 보드 나와서 테스트해보면 5불트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항값을 의도적으로 내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내가 정확하게 5불트가 필요한 경우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사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건 FPG 쪽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품들은 그렇고 FPG 라이브러리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FPG 선정할 때 저희가 이번에 이 보드에 사용했던 건 780핀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칩 하나 그린 거예요. 780핀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780핀을 넣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보시면 그냥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봐야겠다. 그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EP4CE115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건데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U 물음표 A라고 돼 있는데 이게 A부터 A부터 컨트롤 N 하면 다음 게 보이거든요. B 있죠. C D E F G H C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Power J 네. 그러네요. 다시 A로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부품을 여러 개의 부품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할 때만 생각은 안 나는데 뉴 파트 한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FPJ로 그냥 쓸게요. FPJ에 U로 놓고 여기에 보면 헤테로가 맞나?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데 파트 퍼 패키지 돼 있는데 하나의 파트를 페이지를 몇 개를 구성해서 그릴 거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핀수가 좀 많으면 그럼 10장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아까 같이 A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10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이브러리를 나눠 그리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그려냐면 아까 같이 핀수가 별로 없는 거나 너무 꺼낸 거는 그냥 막 그리면 되는데요. 이 FPJ의 아이브러리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FPJ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제가 받아놨는데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링크 있으니까 링크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텔 홈페이지 인텔 FPJ 홈페이지 들어가면 핀아웃 파일 포 인텔 FPJ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인텔에서 나오는 FPJ의 모든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핀아웃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징 정보예요. 패키징 정보 패키징 정보 그래서 저희는 사이크롬4잖아요.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사이크롬4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리아10도 있고 아리아5 사이크롬10 사이크롬4 사이크롬4 디바이스에 대한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의 핀 패키지 정보가 나가있는데 이중에서 핀아웃 xls 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따로 제공하거든요.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FPJ는 조금 그리기 까다로워요. 라이브러리를 그릴때부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 좀 땡겨서 볼게요. 확대해서 이거는 이제 EP4C 1.25 시리즈에 대한 여러가지 패키징 정보들을 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780핀짜리 데이터가 어떤 건지 찾아야 돼요. 보시면 아까 데이터시트 볼 때 설명드렸지만 F484는 484핀짜리겠죠. 여기는 256핀짜리 핀들이고요. 164핀짜리 이렇게 있고 저희가 사용할 건 어디있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을 다시 잘못 받았네요. 115 받았는데 15 받았어요. 아 GX구나 아 여기 있네요. EP4C 115 여기 있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이걸 열면 핀 리스트에 여기 바로 보이네요. F780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건 780핀짜리 패키지 그래서 얘를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지워버리던지 편집 사용할까요? 편집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던지 줄이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늘릴게요.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고 FPJ를 써보신 분들은 뱅크 개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FPJ는 뱅크 개념이 있거든요. 뱅크 아 이거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떤 로직을 설계를 할 때 한 뱅크 안에 하나의 기능을 많이들 설계를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단위가 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뱅크가 3개까지 지원하는 거 4개까지 있는데 4개까지 지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마다 뱅크의 개수가 다른데 얘는 8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뱅크의 넘버링을 보면 B1부터요. 쭉 내리면 B8까지 있습니다. B8까지 있고 네이밍을 그 다음에 여기 2열에 보시면 컴퓨그레이션 펑션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이런 여기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런 핀들은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핀들이라서 실제적인 아이오에 사용할 수 없어요. 가급적 이런 것들은 아이오에 사용하지 말고 이걸 맞는 기능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따로 빼야 되고 그래서 일반 아이오 FPJ의 일반 아이오로 구현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예를 들어서 뱅크 1번에 C2번 핀 뱅크 1번에 D2번 핀 D1 H7 얘는 넘어가고 G5 E3 F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현을 해놓은 게 이겁니다. 그쵸? 보시면 C2 D2 D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C2 D2 D1 아까 X파일 보시다시피 C2 D2 D1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다 그려놓은 거예요. 다 그려놓고요. 이것도 요령인데 시그널만 일단 넣습니다. 시그널들 그러니까 VDD 그라운드 같이 정해져 있는 시그널들 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I-U 시그널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FPJ를 좀 아셔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디바이스에는 어떤 IC에는 VDD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맨 나중에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J페이지 쪽에는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핀들만 따로 모아놨고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 여기는 그라운드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9시 방향은 전부 다 그라운드만 연결해 놨고요. 12시 방향에는 VCCINT라고 해서 얘는 1.2V 연결해야 되고 그거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3시 방향에는 VCCIO 1번 2번 3번 4번 5,6,7,8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그별로 이 디바이스는 뱅크가 8개가 있고 그 뱅크별로 회로를 따로 설계한다고 기능적으로 설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VDD도 그 뱅크마다 이렇게 별도로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VCCA, VCCD, PLL은 또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 엑셀 파일을 보고 이걸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그리고도 제가 알기로 알테라 아 여기 알테라 그랬네 이걸 직접 그리지 않아도 인텔이나 자이닉스나 홈페이지 잘 찾아보시면 라이브러리 파일을 제공을 해요. 심볼 파일을 근데 저는 그걸 사용 잘 안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지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막 그리면 사실 그거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7,80핀 정도 그리려면 딱 하루 걸리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정도면 다 그려지는데 저는 다 하나하나 그립니다. 헷갈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색깔 표시해가면서 정말로 하나 하나 그리고 이거 그렸어 두 번째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표시 다 해가면서 그려요. 실제로 첫 몇 핀 넘어가면 이틀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게 이 회로 설계는 자기가 다 이해하면서 그려야지 그냥 돼 있는 걸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리자면 데이터 시트도 다 파악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할 내용은 많은데 큰일 났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제가 다 그린 거에 그냥 열어드릴게요. 제가 그린 회로도를 다 보면서 이제부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회로도거든요. 저는 항상 이 형태로 회로도를 다 만들어서 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페이지의 이름은 무조건 01부터 시작해서 001도 하셔도 되고요. 01로 시작해서 그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리는데 보통 저는 첫 페이지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지금 버전 때문에 조금 틀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 회로도에 가지고 있는 페이지마다의 기능들을 한 페이지에 넣어놔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회로를 그리는 사람은 DSM 그러니까 회로도 OR캣에서 열어봐서 보지만 대부분의 이 보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PDF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자산이니까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그린 거니까. 그래서 PDF로 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내가 나 말고 다른 개발자들이 보기 편하게 전부 다 이렇게 타이틀을 좀 붙여놓습니다. 이름들을 페이지마다 1페이지는 뭐 있고 2페이지는 뭐 있고 그래서 지금 1페이지는 타이틀 2페이지는 208핀짜리 칩 패키지가 있다고 하고요. 3페이지는 208핀 그 다음에 04페이지는 파워핀 그 다음에 05페이지는 FPGA를 그려놨는데 FPGA에 뱅크 1,2,3,8을 넣어놨다. 아까 8개 있다고 했잖아요. 6페이지는 4,5,6,7 이런 식으로 싹 모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오른쪽에 리버전 된 거 만약에 보드를 한 번 딱 떴는데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버전관리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서 이 보드가 어떤 보드인지 보드 제목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뭔지 전체 페이지는 10페이지고 그 중에서 이게 1페이지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요. 나중에 프린팅할 때 이게 뒤섞이면 PDF같은 거 파일 만들면 이거를 잘못 집어넣으면 이 순서대로 PDF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페이지가 8페이지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잘 넣으셔야지 편합니다. 1페이지 이렇게 됐고요. 2페이지 208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칩 커넥터로 시그널들을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1번부터 208핀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이 모든 핀들을 2페이지에 헤더핀으로 다시 연결을 해줬습니다. 헤더핀에 1번 아까 그 부분을 볼게요. 왼쪽은 1번 오른쪽은 아 왼쪽 오른쪽이 1번 왼쪽이 2번 그래서 홀수가 오른쪽 짝수가 왼쪽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208핀의 모든 핀들은 여기 있죠. 소켓 쪽에 연결은 이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1번 핀 2번 핀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8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오른쪽 열은 소켓이면 왼쪽 열은 뭐냐면요. FPJ 핀 1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FPJ로 그려진 페이지 여기 있나 여기 없네요. 자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에 어 1번 핀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1번 핀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소켓 쪽은 그냥 1,2,3,4 해가지고 제가 잘 정리해놨는데 여기는 핀이 뒤죽박죽이죠. 1번 핀 6번 핀 2번 핀 4번 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트웍 때문에 그래요. 아트웍 레벨에서 FPJ의 일반적인 IEO들은 사실 어디랑 연결되어 상관없어서 아트웍에서 길이 조정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트웍 하시는 분이 수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 좀 돼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트웍 교육 끝나고 아트웍 하실 거니까 아트웍 때 이거를 설명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트웍 쪽 레이아웃 하면서 시그널과 시그널 사이의 길이들을 대부분 맞추려고 길이를 일정하게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 커넥터들이 지금 칩 헤더의 왼쪽열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칩 헤더의 오른쪽 열은 다시 칩 소켓에 208핀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오프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파워핀 화목을 볼까요? 파워핀 파워핀은 파워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워핀 넘어가고 뱅크 1, 2, 3, 8번 볼게요. 뱅크 1, 2, 3, 8번에 보면 여기는 뭘 연결해놨냐면 리셋스위치 리셋 제로부터 1, 2, 3, 4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연결해놨고요. 딥스위치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딥스위치는 피아노 스위치 같은 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뱅크 2번에는 UART 연결해놨고요. 그 다음에 SRAM들 쭉 연결해놨습니다. SRAM 그리고 뱅크 2번에서 모질러서 뱅크 3번까지 SRAM을 연결해놨네요. SRAM 얘기 나온 김에 SRAM 한번 볼까요? SRAM은 어디 그려져 있냐면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데요. SRAM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CY7C1460 AV33이라고 Cypress라는 회사에서 나온 SYNC SRAM입니다. SYNC SRAM이고 어드레스가 20개 있고요. 나머지는 데이터핀들이고 시그마트핀들이 있고 여기에 이 칩의 동작전압은 3.3V라서 SRAM 3.3V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고요. 당연히 그라운드도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FPJ Configuration 쪽 한번 볼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뒤집박죽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FPJ 그 구성할 때 항상 Configuration ROM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연결한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여기 여기 있네요. EPCS64라고 EPCS64라고 이 디바이스가 실제 FPJ의 플래시롱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 클럭 NCS D0으로 해가지고 4핀을 연결해서 이 4핀은 FPJ랑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FPJJTAC이라고 해서 헤더핀 이거는 박스 헤드라고 되어있는데 헤더핀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한번 차려볼까요? 알테라 알테라 JT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 대충 보시면 제가 제가 많이 쓰는 건 얘도 잘 되긴 하는데 이 그림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 커넥터를 꽂는 거예요. 아까 그 커넥터가 이게 2x10 5짜리 10핀짜리 커넥터인데 이 핀을 연결하는 이 JTAC 커넥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AS 스탠다드로 해서 제가 MS2의 세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쪽 관련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FPJ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S 모드로 AS 스탠다드로 0번째부터는 0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회로로 표현한 게 이 회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여기 보시면 저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MS2의 재료에는 이건 NC라고 해서 낙커넥션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저항은 연결 안 하는 거예요. 조립 단계에서.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부품 자리는 있지만 여기는 조립 안 하고요. 여기만 조립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잖아요. 이쪽이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고 0음이니까 여기도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그널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MSE의 1번은 여기는 0이고 0은 NC니까 위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는 3.3V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보면 0, 1, 0, 0의 회로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MSE의 세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같은 페이지의 시그널이잖아요. 이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엔터니어넷 해서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칩은 EPCS EP4C-115 칩 FPGA의 I의 I 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패키지의 MSE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오실레이터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FPGA는 내부에 클럽 눈농농 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클럽을 무조건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고 오실레이터의 파트 넘버는 ASCO2 50.000MHZ 이렇게 됐는데 50메가죠. 누가 봐도 50메가짜리 오실레이터 클럭이고 VDD 얘는 1.8V로 동작하는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1.8V로 걸어주고 출력으로 오실레이터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 표시 보이시죠. 이거는 테스트 포인트입니다. 테스트 포인트. 보드 보면 찍어볼 수 있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리들을 하나씩 마련했거든요. 그 자리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없으면 찍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려면 내가 보드 만들어서 아 여기에서 50메가가 진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포인트를 많이 해놔요. 보시면 여기도 해놓고 밑에도 해놨고요. 오실레이터도 해놓지만 전원 쪽도 한번 볼게요. 갑자기 또 넘어가네 전원 쪽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3.3V 출력인데 테스트 포인트 이렇게 넣어놨죠. 얘는 사실 보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론 숏트 테스트 어 아답터 집어넣기 전에 얘가 VDD 그라운드가 분리되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봐요. 그리고 아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원 꼽잖아요. 전원 꼽자마자 하는 게 대부분이 전원 테스트 아답터 12볼트 꼽고 내가 만든 레귤레이터에서 정상적으로 전암이 나오는지 제일 먼저 할 게 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포인트를 뽑아놨고요. 다시 오실레이터로 넘어갈게요. 오실레이터는 그냥 4개 정도 이렇게 그냥 넣어놓은 보드입니다. 가지고 FPGA 옆에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FPGA의 주위에 보면 네모난 반짝반짝한 IC가 보이는데 그게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리고 EPCS는 아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페이지를 보여드릴까요? 파워 파워 보여드릴게요. 파워 이게 지금 제가 클릭한 이게 FPGA의 파워 그라운드만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페이지거든요. 라이브러리 페이지인데 여기에 1.2V 이렇게 VDD 그라운드 이렇게 넣고요. 옆에 캐페시터도 보이죠. 쭉 연결해놨는데 이 캐페시터가 이거 왜 넣어놨지 그러는데 전원을 공급하면 레귤레이터에 캐페시터를 달아놓지 않으면 전원이 흔들려요. 그거 방지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있으면 있는대로 때려넣어도 됩니다. 진짜 몇백 개씩 근데 어느 이상 넣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적당하게 넣으면 돼요. 특히 최근에 FPGA 중에서는 개중에 최근에 FPGA 중에서는 FPGA 내부에 디바이스 내부에 캐페시터를 넣어놓고 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이니스의 최신 버전들은 FPGA 내부에 캐페시터를 넣어놓고 출시해서 실제 데이터 시트를 읽어보면 얘는 외부에 전압 안정화를 위한 캐페시터 필요 없다고 써있는 IC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압 안정화를 위해서는 캐페시터를 이렇게 넣어놓는 게 좋은데 보통은 어떻게 넣어놓냐면요. 예를 들을게요. VCC INT가 시그널이 쭉 있잖아요. 되게 많은데 개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VCC INT가 이 칩에 핀이 10개다 그러면 10개 넣어라. 0.1 마이크로 짜리 10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설계하시는 분 나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안 넣으면 안 돼요. 몇 개는 적어도 공간이 없더라도 최대한 몇 개는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0.1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10마이크로 넣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4.7마이크로 넣고 그러니까 조금 용량이 큰 거를 앞에 몇 개 달고요. 그 뒤에다 0.1짜리를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전압 안정화나 이런 공급 그러니까 전압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캐페시터를 조금 높은 걸 좀 넣어놓고 내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0.1을 좀 많이 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달거든요. 스위치 드리고요.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스위치가 연결이니까 스위치가 눌리지 않으면 그라운드로 빠지니까 항상 그라운드로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3.3이 들어가니까 하이가 되죠. 그래서 누르면 하이 띠면 로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LED도 LED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전압이 여기가 하이면 켜지고 로우면 떨어지고 이쪽 딥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꺼놓으면 연결이 안 돼있으면 로우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다음에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는 PPT에 표현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저도 그냥 보고 다 한 거예요. 다 데이터시트의 자료들을 보고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보드를 처음 만드시는 분이야 데이터시트에 충실한 게 제일 좋은데 간혹 데이터시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디바이스도 아마 실제 데이터시트에는 이거를 넣으라고 되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딴 거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키에서 디지키 있죠. 디지키에서 부품을 찾았는데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거에 맞는 사양의 부품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찾아서 달기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나는 데이터시트대로 데이터 저항값으로 넣어놔서 보드를 조립했는데 실제 테스트포인트에서 찍어보면 그 전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칩 제거해서 다시 달고 측정해서 맞는 값을 찾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제 입장에서도 너무 아쉽네요. 천천히 했으면 서현승 책임이 다음에 할 때는 한 1시간 아직 안되고 한 2시간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처음 해보는 교육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오아캐드를 전혀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더 어려운 교육이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FPGA라는 되게 생소한 디바이스를 한참 설명해버려서 근데 나중에 강의 제목이 그렇지만 NPW 진행해서 칩 테스트할 때 디지털 칩들은 대부분의 FPGA를 연동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칩 개발할 때도 FPGA 사용은 기본이거든요. 어쨌든 이쪽 분야에 오셨으면 FPGA를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설계 보드 설계부터 나중에 실제 HV 코딩 설계 칩 개발까지 FPGA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보시고 나중에 공부 더 하셔서 오시면 보드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지금도 보드 개발을 어제도 했었고 내일도 계속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보드 관련된 내용 보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여기 메일이 있습니까요. 연락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설계는 못해드립니다. 설계는 돈밖고 해드리고요. 당연히 모르시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